한편 어제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 정필모 전 선관위원장이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폭로하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러나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본인 자신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내용을 밝혀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여론조사를 앞으로 더 이상 정선에 선언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미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선을 치르신 분들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는 전혀 이게 부정선거다 이런 거는 전혀 사실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도 없고 그런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우리 당 선관위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한 당사자께서 문제점을 제기한 거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 설명하면 됐지 않을까 이렇게 선관위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김수현 평론가님,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는 정필모 선관위원장이 사퇴까지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설득력이 있습니까? 일단 정필모 의원의 얘기와 홍익표 원내대표의 해명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필모 의원이 어떤 업체 여론조사 방식이라든지 그 과정, 설문 이런 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선정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본인이 진상을 규명코자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건강상 이후로 사퇴를 했는데 지금 의원총회에서 하는 발언들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사퇴를 한 것이다라고 사실을 확인시켜준 거거든요. 홍익표 원내대표의 해명은 사실 선정 과정 자체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그렇게 선정이 되는 데에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업체가 했다고 해서 무슨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어떤 폐해가 발생한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셈이겠습니다. 물론 홍익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양심적으로 답변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 여론조사 과정이라든지 또 설문이라든지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제 선정 과정 자체에 대한 어떤 의혹이랄까 이런 것들까지 죄다 불식을 시키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여론조사의 데이터라든지 결과 이런 것들을 다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 볼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만 일단 선정 과정을 놓고는 당분간 좀 어느 정도의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 같고 또 이게 3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 업체가 추가 선정됐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이것을 개입을 했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상조사라든지 논쟁, 공방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정필모 전 선관위원장의 발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필모 의원의 발언은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실무진으로부터 기존의 3개 업체만으로는 부담돼서 한 곳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진상을 파악해 봤더니 누군가의 지시로 문제 업체가 추가됐다. 허위 보고를 받았다. 누구의 지시로 이런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수영 전문위원님, 일단 여론조사 업체는 경선 과정에서 사실상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무자를 지시로 한 곳이 추가됐다. 실무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실무자 위에 있는 고위당직자겠죠. 그건 뭐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말하자면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더더군다나 정필모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의 통제 영역 밖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사태를 결심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진실의 일단은 아마 정필모 의원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꺼내놓는 순간 이게 일파만 완파가 되고 왜냐하면 지금 이 여론조사 때문에 탈락한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공천이 끝난 지역에 이게 불공정 경선이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다시 모든 것을 뒤집는 상황이 와야 하니까 이건 진짜 그야말로 당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국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필모 의원이 선관회장 사퇴하면서 슬쩍 이렇게 말하자면 흘렸는데 바로 당에서 또 기다렸다든지 박범계 의원을 임명하면서 계속 밀어붙인다는 사인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없다면 왜 연구원을 사퇴 시킵니까? 왜 뺍니까, 왜?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시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인표 원내대표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던 것도 이거라고 그래요. 도대체 자기도 최고위원에서 이 여론조사 누가 돌렸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몰라서 본인이 황당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게 바로 공정하지도 않고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지금 이런 공천 논란이 결국에는 불공정 논란, 결국에는 사천 논란으로 갈 수 있는 게 이런 일 때문인 거죠. 당 선관위원장이 이런 폭로까지 한다는 거는 좀 가볍게 보기 어려운 문제인데 정필모 선관위원장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만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잘 지키는 분인데 내가 직을 던질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서 경선을 치른 그래서 떨어진 분들, 당연히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심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전북 익산갑에서 경선에서 탈락한 김수봉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광주에서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조호섭, 이형석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재심을 신청했거든요. 지금 그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 업체에 있었는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게 일부담이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었느냐 그것만 이제 구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구분이 된다면 그다음에는 누가 이 업체에 하나를 더 넣느냐라는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면 되고요. 그 부분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현역 의원들 뺀 여론조사를 어느 업체에서 이게 담당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랜덤하게 내기업체가 돌아가면서 했는지 아니면 특정 업체한테 어떤 좀 석연치 않은 여론조사가 많이 몰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뭐 조사해 보면 바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공천의 잡음 속에서 박영훈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이 사퇴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임종석은 안됩니다. 임종석 실장께서 당에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전국의 선거 판세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갈등을 우리가 끊어줘야 된다는 건 확실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안 해서 다만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고 내일 아마 좀 결론 짓게 되지 않을지 않으면 내일 이제 민주당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날이 되겠네요.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내일 임종석 공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겁니다. 내가 임종석 실장이면 저한테 전화했겠다. 임종석 실장님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잘 받으라고? 잘 받으라고. 한 세 번쯤 하면 그때 받을게요. 자, 박영훈 이제 전 전략 공관위원입니다. 임종석 실장이 이른바 공천 폐쇄되기 전날 바로 이런 얘기를 했고 반날 바로 똑같은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네,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다만 비유를 하자면 수능 출제위원 같은 경우에 어디 숙박업소에서 이제 외포하고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좀 차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제 전략을 짜고 또 공천을 굉장히 결정권을 갖고 있는 처지에서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부적절하다고 특정 인사를 거명하는 것은 그것은 전략적이지도 못하고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이 하필이면 이제 일부 강성 지지층에 많이 소구력이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편파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조금 뼈아프게 돌아봐야 될 것은 이렇게 공관위원으로 쓰일 수 있는 당 외외 자원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고갈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 드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에 또 옛날 얘기로 좀 가겠습니다만 2008년 총선 때 민주당이 크게 대패를 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박재승 변호사가 공천 관리를 주도를 하면서 물 가리는 물 가리대로 하고 그나마 더 질 수도 있는 선거를 많이 막아냈다. 그런 중평을 받아냈었거든요. 이런 명망 있는 인물들이 민주당에 선거를 할 때에 공천에 관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 좀 지나치게 어떤 지지층 내부에서도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이런 인사들이 또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수영 전문위원님. 이재명 대표는 사퇴는 시켰지만 결국에 저는 사퇴 시킨 시점도 임종석 실장 컷오프가 된 다음에 사퇴 시키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피하다 피하다 의총장에 나타난 것도 이렇게 말하자면 전략공관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것도 전부 이제 말하자면 그 시기에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의 거취 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럽지만 이게 해소되고 나니까 그다음서부터는 꺼리낌 없이 속내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이제 자 제가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의총장이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 말하자면 과연 중도 확장성이 있겠는가. 결국 진영의 지지를 얻을지 몰라도 중도의 스윙 모터의 표를 얻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